내가 소방공무원이 되고 나서 나 집 안 채 사는 게 소원입니다. 사문대요. 대출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1% 정도가 싸요. 지금 한 3%다 그러면 2% 정도 이렇게 싸게 대출 받을 수 있어요. 1억에 200이니까 매달 12로 나누면 1억에 200? 센데? 1억에 200? 18만 원 정도 돼요. 우리 소방공무원 월급이 얼마라고요? 보통 190 정도 되는데 우리 최악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을 부여한다고 그랬죠? 그럼 이제 270만 원 정도 됩니다. 18만 원 싸요. 그냥 70만 원 내 용돈하고 100만 원 저축하고 100만 원 부모님한테 돈 관리해 주세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돈을 주면 안 되죠? 관리해 주세요. 돈을 불려 주세요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돈 따로 그거. 이 돈 따로 그거. 그렇죠. 여기서 용돈에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줄여서 이자를 내도 되고. 1억이 18만 원. 좀 더 올라가면 2억이면 2배. 3억이면 3. 이렇게 되겠지.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지방에서는 여러분들이 18평대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. 신분이 보장되고 대출율이 낮으니까. 그냥 내가 샀어요. 저 그냥 내 집 하나 사는 게 바람이었는데 하나 사겠습니다. 소유자예요.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. 아니에요. 국가가 보니까 지금 집값이 두 배로 뛰었어요. 저는 그냥 전월세를 살래요. 그러면 들어가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? 점유자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꼬박꼬박 내죠.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. 관리의 권원을 위임한 경우에는 누구까지 들어간다? 관리자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.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누구라고 한다? 관계인이라고 한다. 그러니까 소방대상물에 대한 책임, 돈을 누가 되냐 이런 말과 똑같아요. 그러면 소방대상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? 관계인에게 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